현장의 공연 하나, 일, 호! 태어나서! 현장의 공연 씩씩하고 잘한 것 같아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말 된 건 주민이 계속 되고 싶어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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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동작도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하고 남자들 다 집합합니까?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? 신발판 젊겨놔! 네! 개머리판 접어라 네! 개머리판 적어 자 주먹! 주먹! 내 발 상태를 고려해서 양말을 발아시낼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?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제 각기 다른 과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ROTC 이렇게 장교라는 꿈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되었는데 꿈이 같다 보니 역시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나 안 돼 내 발 별로 안 아픕니다. 아 힘이 났네 국방 하려고 1년 들어왔어? 끝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멋있게 출발하고 그 마음을 다져서 우리 육 대대의 구호를 한 번에 치자 가슴의 소녀의 육 대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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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교수님은 아직 학부분 한 번 말씀 못 드렸어요. 기학과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라 엄마 아빠한테 제일 감사하고 음악과 분이 아예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찾아오시거나 비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친구들 대표님 연구や 아예 불빵을 풀고 여기에 있는 나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풀고 장전 혼잡이 뽑아서 공수철이랑 총알 해체를 한 거를 멈춤 옷을 풀고 분해를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장전 혼잡이도 이 나사를 풀어서 안에 몸체까지 푸는 게 다 최소한 분해입니다 근데 이게 기름이 겨울에 기름칠을 하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총을 쓰면 1년 있다가 다시 이 총을 저희 후배들이 쓰게 되는데 기름을 해놓은 게 얼어버립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 기름을 한번 다 닦아내고 다시 새 기름을 칠해야지 총을 발사하고 장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퇴소를 하기 전에 이 총을 다 손질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배송을 할 수 있나요? 순간은 전후 유량은 씩씩하게 반동 시작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 겨레의 등등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군고 공격을 한다고 군고 차량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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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